어헴 니가 일하는 가격이겠지 술을 사겠다 그래 건배 건배 메인 미션 이거 나발이고 즐길 땐 즐겨야지 그래 짜 잠깐 뭐해 이게 에이 틀렸어 이 젠장 아니 젠장 네도 아아 네도 으아 심만해 ㅈㄴ ㅈㄴ 도우지마의 류 이 젠장 이걸 또 어떻게 잡지 ㅈㄴ 빡셀거 같은데 남자는 스피드 아니겠습니까 스피드입니다 차차차차차차 스피드 스피드 OK 아이 스피드this tot ви 괴 Alt 이것 양 이 아 제일 터 쟤쟤쟤 야 체력 체력은 진짜 지금 필요가 없어 어 서브 안 깨고 와가지고 너무 약하다 어 이거네 네모 둘 세모 하나 무조건 네모 네모 세모로 죽여야 돼 그냥 단순 노동을 하고 있지 자 네모 네모 세모 자 네모 네모 세모입니다 네모 네모 세모로 나 끝에 빵을 낄 거야 레전드를 쓸 거야 자 네모 네모 세모 자 네모 네모 세모다 벌렸어 자 야 자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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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느낌이 좋아 20이거든? 멈춰 13 19 끝났어 한장 더 뽑을거란 말이야? 아 아니네 이미 끝났네 좋아 여기서 왜 남자는 걸 때 확실히 걸어야 됩니다 이게 남자의 길이다 와 사가 두개나 나왔어 어? 어떡하지? 이제 없는데 사가 둘이나 나오니까 이게 망하지 11인데 3이라 일단 간다 야 하나 더 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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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도박은 운이다 근데 이제 자기가 이길 운보다는 질 운이 많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도박은 이걸 내가 너네들한테 참 보여주고 싶었어 어디 가서 돈을 벌지 어디 가서 돈을 벌어 아 어디 가서 돈을 벌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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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자 어떻게 본 자 메세지가 니시다 도와주십시오 키루 형님 도와주십시오 샤인이라는 카바 클럽에 손님을 받지 않는 카바 거리 있어서 곤란합니다 어 샤인 이라는 카바레 여자를 볼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샤인 이라는 곳을 찾아 어 샤인이다 음 거리가 꽤 먼데 말이야 에 분위기도 좀 바꿔 볼게요 예 가보겠습니다 뭔가 이름이 이쁜 여자가 있을 것 같아 손님을 받지 않는 여 그럼 손님을 받지 않는 여자에게 나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 것이야 내가 또 뭐야 연약한 녀석 사스 한번 듣지 말고 빠친 거에서 왕창 이랬단 말 돈 가진 거 있잖아 아 삥 뜯는 거구나 자기 여자친구한테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은데 도와주자 여자가 싫다잖아 이런 아임마 아직 안 끝났어 세모 가 뭐 날아가네 난 도와 주려고 한 건데 왜 어라 헉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을 모르겠어 알겠어 가는 참고가 있어 뭐지? 아니 뭐 잔챙이 하나 주는데 코브라 트위스트에 뭐 왜그래 왜왜 진짜 뭔데 홍만이 형 아 홍만이 참 나 어리구나 얼굴 큰 남자 얼굴 큰 남자 아니 나 같은 놈보다 나보다 더 심하구만 이새끼는 미친다 진짜네 얘네 왜이러냐 정두홍만 얜 또 뭐야 아 얜 또 뭐야 아 고구로사마 진짜네 진피 라가 저의 아 아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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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성들은 싫어했다. 혐의로... 도매에 들어가면, 저에게 혐의로 돌아갔다. 설마 또 이거 믿는거 아냐? 네... 죄송합니다. 고생하십시오. 그리고 도중에... 이 얼굴의 대가한 남자가... 죄송합니다. 아니... 이제... 괜찮습니다. 아니... 그러면은... 뭐지 이거? 아... 아... 이게 더 부담스럽겠다. 아... 쟤 뭐지? 진짜 인생 피곤하게 사는구만. 아... 아... 그럼, 신호하라. 최근에는 불쌍하니까. 왜이래? 왜이래? 신호하라. 왜이래? 왜이래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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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버리겠네. 진짜... 네... 저는 그냥 바로... 어... 샤인을 갈겁니다. 여기... 어... 여기가 아닌가봐. 딱 봐도... 여기구만. 샤인. 예아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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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료 안내를 먼저 해야하네. 아... 아... 못들어가 지금. 서브퀘스트 가 하고있나봐. 안내소를 안갔다고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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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나네. 콩마니 그거. 고깃집 어디가야되지? 자, 쉐라크. 팬덤. 역시 아는사람 있냐? 이거 빨리 끝내자. 에이, 젠장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 여그와 샤인이라 들었어 어디 김 리나씨 좀 아니 아 내 돈 나 이제 거진데 이러면 나 집에 갈랜다 가 가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